이번 영상은 재생목록 세계인구 랭킹 11위 국가 약 1억 2천5백만 명의 일본 역사 4부로 아시카가 막부 우르마치 시대의 막바지와 다이메오들의 전국시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구수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영상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제작된 점을 참고해주세요. 아시카가 막부의 마지막 세기 동안 일본은 더욱 격렬해진 내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467년에 시작된 온인의 나는 통치자인 쇼군의 계승자를 둘러싸고 발발하였습니다. 다이메오들은 각자 자신들이 선호하는 계승자의 후보자를 내세워 편을 가르며 싸웠고 교토를 제떠미로 만들었습니다. 1477년 계승자는 확정되었지만 쇼군은 이제 일본 전역에 걸쳐 수백 개의 독립 자치주를 통치하는 다이메오들에 대해 모든 권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란 전국시대 동안 다이메오들은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서로 싸웠는데 전국시대 초기에 가장 강력했던 다이메오들은 우에스기 캔신과 다케나 신겐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전국시대의 상징은 바로 다이메오들이 고용한 숙련된 첩자이자 암살자였던 닌자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설의 주인공이었던 닌자의 은밀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역사적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다이메오 이외에 저항적 소당농 그리고 불교사찰과 연대한 승병도 자신들만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 1543년 한 무역선이 항로를 이탈하여 일본의 규슈 바로 남쪽에 있는 다네가섬에 도착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3명의 포르투갈 무역상들은 일본에 상륙한 최초의 유럽인이었으며 곧이어 유럽의 무역상들이 많은 새로운 물품들을 일본에 들여왔는데 이 중 가장 주목받은 상품은 머스킷 소총이었습니다. 1556년에 이르러 다이메오들은 자신들의 군대에서 약 30만 자루의 머스킷 소총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인들이 들여온 기독교는 일본에서 신자가 35만 명에 이르는 상당한 추종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549년에는 예수회 선교사인 프란시스 하비에르가 규슈에 당도하면서 일본과 서구 사이에 직접적인 상업적 문화적 교류가 시작되었고 1568년 포르투갈 지도 제작자인 페르낭 바즈 도우라도에 의해 서구에서 최초의 일본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시킨 신도들을 발판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고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내전 상태는 포르투갈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상상과 무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끌어들이고자 했던 여러 귀족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본으로 넘어온 초기 포르투갈인들은 마스라 다카노부가 지배하는 히라도와 오토모 소린의 땅인 분고지역에 머물렀습니다. 1561년 오모토 소린 휘하이 군대가 약 900명의 선원과 50개 이상의 대포가 있는 세척의 배를 제공한 포르투갈인들과 연합하여 모지성을 공격하였는데 이 공격은 일본에서 외국 선박에 의해 벌어진 최초의 공격으로 여겨집니다. 1562년 다이묘 중 처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오무라 스미타다가 도움 바톨로뮤 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며 포르투갈 예수에는 그가 지배하는 요크세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565년 유럽인과 일본인 사이에 단독으로 벌어진 해전인 후쿠다 만 전투는 다이묘 마스라 다카노부가 경쟁상다인 오무라 스마타다의 항구인 후쿠다로 무역을 하러 간 포르투갈 상선 두 척을 공격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포르투갈 무역상들은 일본보다 앞선 기술로 대포와 머스킷을 앞세워 다이묘 마스라의 배들을 쉽게 저지하여 포르투갈 측에서는 8명의 사망, 마스라 측에서는 70명의 사망과 2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전 이후 포르투갈 무역상들은 앞으로 일본에서 자신들의 선박 활동을 이어나갈 안전한 항구를 찾아 나섰고 1571년 오무라 스미타다는 포르투갈 예수회에게 나가사키라는 작은 어촌섬을 제공하여 포르투갈인들은 이 섬을 6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포르투갈 예수회는 나가사키를 다른 지역에서 추방된 기독교도들과 포르투갈 상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이용했습니다. 1579년에 이르러 나가사키에는 400채의 가옥이 있었으며 일부 포르투갈인들은 이곳에서 결론하여 정착했습니다. 나가사키가 경쟁자인 다카노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려한 오무라 스미타나는 1580년에 이 도시를 예수회에 직접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 예수회는 자신들이 일본어를 이해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가톨릭 교도로 개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왕 호드리게스 같은 예수회 수사들이 일본어 사전을 편찬했는데 1603년에 나가사키에서 출판된 사전은 포르투갈로로 만들어진 최초의 서양 언어 사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전국시대로 알려진 생코쿠 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는 유럽의 기술과 화기를 사용하여 다른 많은 다이묘들을 정복했습니다. 1582년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스이대에 의해 암살된 후 그의 후계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0년 일본을 통일하고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을 침략 전에 히데요시는 침략에 동참하기 위해 포르투갈 결련을 고용하려고 했지만 포르투갈인들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 가하라 전투를 통해 전국의 패권을 지었고 이를 기반으로 에도 막부를 열게 됩니다. 1603년 에도에 수립된 도쿠가와 막부는 자율적인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으로 무과제 법도를 포함한 조치들을 시행하였고 아울러 금교령을 시행하며 일본의 불교 신토와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해 기독교를 금지시켰습니다. 1639년에는 지방 다이묘들의 개인적인 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 쇄국 정책을 시행했는데 쇄국 정책은 2세기 반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외국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에 따라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일본 영토에 상륙한 지 10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전국 시대가 시작될 무렵의 온인의 남부터 끊이지 않는 일본 내의 전쟁 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적 번영은 무로마치 시대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3세기 말에 600만 명이었던 일본의 인구는 1450년 무렵에 이르러 천만 명에 달하였고 중국 조선과의 상당한 교육을 포함하여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다이묘를 비롯한 일본 내 기타 세력들은 자신들만의 주화를 주저했기 때문에 일본은 물물교환 기반에서 통화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수묵화, 이케바나 꽃꽂이, 다도, 일본식 정원, 분재, 노후극장을 포함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 형식들이 발전했습니다. 부로마치 막부 8대 아시카가 쇼군인 요시마사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무능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이러한 문화발전 지능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1397년 킹카쿠절 또는 금각사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절을 교토에 건립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유럽과의 접촉을 주제로 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17세기의 에도막부 쇄국 정책까지 진행했는데 잠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16세기 중후반 아저치 모모야마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저치 모모야마 시대는 전국시대, 생코쿠 시대 말기의 꼬나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집권기를 뜻하는 시대 명칭입니다. 16세기 후반기 동안 일본은 두 명의 강력한 군주인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서서히 재통합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노부나가의 본거지인 아저치상과 히데요시의 본거지인 모모야마상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노부나가는 원래 오아리라는 작은 지역의 다이묘였습니다. 1560년 오케아자마 전투 중 노부나가의 군대는 당시 강력했던 다이묘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이끄는 대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면서 단숨에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노부나가는 전략적 리더십과 대담함으로 유명하였고 자신의 적세력인 불교를 향한 분노를 선동하는 데 있어 유럽 무기상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독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는 다른 군대에 비해 앞서 머스킷 소총을 갖추며 혁신적인 전술로 훈련을 시켰고 생코쿠 시대의 수많은 다이묘들 중에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관념을 깨는데도 거침이 없었는데 소상농 출신의 하인이었다가 최고 무장이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하여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재능있는 사람들을 기용했습니다. 아제치 모모야마 시대는 노부나가가 교토를 함락하고 아시카가 막부 시대를 효과적으로 종식시킨 156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 일본을 재통일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1582년 그의 무장 중 한 명인 아케치 미쓰이더가 진지해서 갑작스럽게 일으킨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아케치의 반란을 무너뜨리며 노부나가의 원수를 갚았으며 이에 따라 노부나가의 계승자로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히데요시는 시코쿠, 규슈 그리고 일본 동부의 호조 가문 땅들을 정복하며 일본의 재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는 소작농의 무기몰수, 다이메우들에 대한 새로운 제한조치, 기독교 밖의 철저한 토지조사, 또한 소작농과 사무라이가 사회계급을 바꾸지 못하도록 금지한 새로운 법을 포함하여 일본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히데요시의 토지조사는 땅을 경작하는 모든 사람을 평민으로 지정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일본 노예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유를 부여한 조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히데요시는 중국 정복을 꿈꾸며 1592년에 시작된 두 번의 거대한 조선 침략에 착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인해 히데요시는 조선군을 물리치지 못했으며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함에 따라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는 희망에 따라 히데요시는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갓 태어난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맹세에도 불구하고 히데요시의 사망 직후 히데요리의 동맹군과 과거 히데요시의 동지였던 다이묘 도쿠카와 이에야스의 충성하는 세력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도쿠카와 이에야스는 1600년 세키 가하라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머쥐었으며 이에 따라 268년 동안 이어진 도쿠카와 막부의 통치시대를 열게 됩니다. 오늘은 인구랭킹 11위인 일본역사 4부로 일본과 유럽과의 접촉 아제치 모모야마 시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